유로존 경제가 3년 만에 다시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. 유럽연합통계국은 17개국 유로존의 국내 총생산이 지난 3분기에 전분기보다 0.1%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유로존은 지난 2분기에는 전분기보다 0.2% 감소했습니다.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시에는 침체 국면으로 분류됩니다. 유로존이 침체에 빠진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입니다. EU 집행위는 유로존 GDP가 올해 0.4% 감소하고 내년에는 0.1%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